괜찮아 괜찮아 너는 벙어리가 아니잖아 벙어리를 당해도 여기 있잖아 인정? 맞아 인정하면 다야? 그치? 그치? 그 쇼디야 그러니까 나도 너 죽여도 너 죽이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 뭔지 개소리야 이거는 어이가 없네 너 캐릭터 죽여도 너가 죽이는 거 금지단에 차단 안 당해요 그치? 너 캐릭터가 죽는 게 아니잖아 고라지 야 안 갈 거 말고 좀 달달한 거 하자 응 너도 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가 군대 치면 너도 가 이렇게 해 너도 가 너나 가 너나 가 영장하면 같이 가 동반 있대 좋아 좋은 걸로 봤어 뭐야 룩 없어? 아니 하시든가 룩이 없어 해주세요 룩을 어 없어 어? 저기 한 명 튀겼으니까 우리도 한 명 잡자 그래 아 왜 그래 계약 휘 야 이리 와봐 더 게임 오브 데스 더 게임 오브 데스 하자 여리로와봐 자 이리로와봐 더 게임 오브 데스 하자 야 모여모여 모여모여 다 모여모여 이리와 봐봐 더 게임 오브 데스 아싸 실이 난다 아싸 더 게임 오브 데스 17 서디 1 2 너 누구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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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2 혜린이 다 죽여도 돼? 왜 바꿔? 처음 보려고 바꾸면 안 돼 아니 지금 그거 됐잖아요 하지마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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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막아 빨리 막아 아니 나 살려줘 너 왜? 나 같이 죽었어 아 디오씨 있는데 디오씨 가서 살려 아 뭐야 디오씨 죽여 필요 없네 쓸모가 없어 응 알았어 죽인다 아 뭐야 왜 죽여 아니 아니 포스트쉰트 깔고 있어 아니 포스트쉰트 깔고 있어서 제가 쐈는데 뚫렸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셔디 운다 근데 루팡님이 날 죽였으니까 나는 못파기 전쟁이야 근데 원래 그거 그래 깔고 있을 때 쏘면은 뚫려 알겠지 봐봐 절이 화났잖아 큰일 났다 이제 봐봐 이거 방송에 정적 돈다 큰일 났다 이거 어 잠깐만 아래 저기 있다 흠흠 안 돌아왔다 난 할말 하고 있어 지금 전화 받고 왔어 너 살아있어 용케 왜 옆에 그 퓨즈가 덕게임오브데스 지목했는데 너 안 걸렸어 뭐하는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덕게임오브데스 몰라? 니 몇살이야 근데 나도 안해봤어 그거 아 오늘 우리 엠티가면 술게임 교육을 실시한다 그거 그거 촌에서만 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서브에서 하는거야 눈치게임 1 2 나와 나와 누구나 누구야 사다라는 누구야 사다라는 서드지 죽어 일로 뭐 말이야? 키리님은 나요 내가 뭐 내가 뭐 어 사다 아니요 키리님은 나요 아 여기 왜 있어 얘가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나 못재겠다고 너 못 쎄겠다고 오 맞아 너 못 Danielle 너행번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으의та 으으으으으읏 허무얼 아 어 오 오 거기 거기 있어 거기어 올라가 올라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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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밖에 뭐.. 나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 어 밖에 밖에? 어? 어디야? 나가서 오른쪽 키리 어디야? 나가서 오른쪽 루팡 뒷면 뒷편 뒷편 뒷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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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죽었어? 뒷정원 키린이 죽은 데에서 지금 여깄네 창문 밖에 오 좋아 머리 좋아 어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아니 뭘로 보는거야 지금 핵서? 아니 나 죽은거 다시 보는데? 조용히해 왔다 왔다 오셨다 오셨다 그 분 오셨다 준비 되셨습니까 이 중앙계단이라니까? 알았어 응 뭔 소리야 뽁뽁뽁뽁 아 못 맞췄어 아어어어어 아 완전 조용히해 줬는데 어? 어? 야 저 뭐야? 쟤 뭐야? 얘 핑이 왜 이러니 근데? 유 핵 하하 절대 안 돼 Get out 핵이라긴 많이 조촐한데? 와 저거리를 헤드를 쏜다고? 대단하다 나도 해 아니 근데 방금 보니깐 맞는거 같아 스택 맞는거 같아? 아니야 핵 말고 아닌거 같지? 응 절대 아닌거 같은데 왜 무시해? 잘한다고 Do you know 개잘 핵? 개잘 핵 Do you know 개잘 핵? 하하 아니 왜 자꾸 지나가는 사람들 힘이 걸어 좀 클린하게 클린 굴럭 나 이 사람 사 어깨빵 치고 다니지마 하하 뭐라는거야? 뭘 핵이냐고 물어보는데? 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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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층이잖아 저어cadoprof 에엑 그거잖아 그 아카님 아칼룸 아칼룸에 하나 더워라 루파가 너 1층이야? 응 애잉 애 드론이 2층에서 있을거야 5분만 남아있어 뭐하냐 얘 미치게 소리 들리는데? 방문 여기 아니야 바로? 응 예시 뚫어 뚫을게? 알았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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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 나 퀴즈 쓸거야 아 쫄쫄쫄 아 쫄쫄 할래 죽음 헤드님 오맛세 저 어딨어 저기 있어 저 찾은 사람 어? 나 탑승에 엘리직 터트렸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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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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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 어딘지 찾은 사람 드론 좀 홀려볼까? 왼쪽 왼쪽 화장실 화장실 오케이 알아서 피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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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껀데? 내가 죽였다 막살 막살 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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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앞에 설치 입구앞에 설치해라 입구앞에 설치해주면 안될까?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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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막살 때 어디갔어? 됐어 너넘에. 알맞게 서있지 알았어요 너넣는데 저거 왜? ㅋㅋㅋㅋㅋ 역시 소음기 시킨 권총이 소리가 좋아 톡톡톡 아니아니아니 땀 때리는 시킨 안 좋은 것도 있어 아니아니아니 니볼보 니볼보 소음기 안 켜지나는데 안돼안돼 니볼보는 쓰레기야 도유 노 김치? 아씨 김치 한글로로 뭐야 저거 솔직히 말해 영어 할 줄 못해 도유 노 김치라고 한글로 말했어 형 영어 쓸 줄 모르지 아니야 장난친거지 창피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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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팔린다 도유 노 빅헤드 왜 튕기 쏜다 튕기 쏜다 튕기 쏜다 탕 어 여기네 아칼룸 아칼룸? 아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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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사람 들어갈 사람 갇혀 아 자 그냥 다 막아줄게 골고루 막아줄게 어 나 누워있을래 진짜 나 진짜 여기 편하게 있을래 아아 여기 홀 홀 홀 쪽 좀 막아줘 됐어요 애들 아칼룸 이겠지? 홀 쪽 좀 막아줘 됐어요 여기여기여기여기 빨리 빨리 여기여기 찍었어 찍었어 여기 저것저것 막아줘 어 싫은데 나 나갔다 나 나갔다 나 출탄 나가 아 나 옛날에 이런데 옷장같은데 너무 좋아했어 막 밀폐되고 온거 너무 좋아했어 왜여? 애쉬 옷장에서 잡았나 어 이런데서 잡기면 좋아 거기 애쉬가 유탄 탕수잖아요 그럼 거기 아래도 뚫려서 떨어져요 게이로 게이로 도주로 왔고 여 grant 어 일단 어 아 진짜 BMW 진짜 때리고 싶게 potrzeb 여기서 보면 쌀장이 난 거 나 거의 파괴의 신이니까 다 부수도 다니는구나 휴우 Handy quarter upper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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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앞에 저 앞에 앞에 저쪽쪽쪽쪽 선 선 선 선 선 아 상황 손도 안 됐어 나 상황 손도 안 됐어 진짜 왜 이러는겨? 상황 마지막 거 재밌더라니까 너 왜 그래? 뭔데? 상황 귀찮아 나 반려성 포가 그냥 무심코 부기를 눌렀는데 깼대 키리야 춤춰줘 키리야 야각성 포가? 발 열성 포기 한설대가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안돼 아예 그거 쓰면 안돼 그거 쓰면 내가 아바토orf 못하잖아 해느니해 나 이거 깨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싸워 퀵싱에 3명인가? 2명 아 저 키디 미친놈 아이 잘꺼야 진짜 구석보고 자야지 와 해님 잘 숨어있다 내가 손님이 뭐라고 그랬어? 방금 움직였니? 쉬디야? 키디 키디 반대 반대 키디 반대 적 반대 적 너 뒤에 적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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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디 에이 열지만 헤드님 이거 최후야 보류야 맞아 벽이 닦고져서 있어 발도 안보이게 나 발각됐는데 씨발 나 발각됐어 발각됐어 에이 그래밍에 주세 없이 어디다가 죽어 바로 해드릴게 다운내면 죽어 다운내면 죽어 다운내면 죽어 뭐가 뭐가 다운내준다고? 예? 서마이트한테 그냥 스치면 죽어 야 더 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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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아아 아 야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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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한 명 더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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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한 명 더 얘? 정문 쏴봐 정문 쏴봐 정문 쏴봐 정문 존나 쏴봐 옆을 아 레벨탑 올라갔나보다 화이팅 서디 나 잔다 잔다구요? 거기서 왼쪽으로 어 그렇지 오른쪽으로 조용히 해봐 조용히 조용히 해봐 아 드론 걸림 1층에 있다 아니야 아니야 나 봤어 1층에 있었어 제대야 잡았어 잡았어 멍청한 새끼 정문에서 안 떠나네 아까도 저렇게 있다가 아 오랜만에 퓨즈도 한 번 해야겠다 가자 아까 하지 않았나? 슬레지 슬레지 해야지 싱크 느려서 지금 스포 당하고 있어 이 사람들 헤넨 진짜 싱크 아 얘 래식하면은 싱크가 느려지다 싱크가 1분 되는거 같아 어 근데 최칭찬이나 별로 교류가 안되지 풀스러워도 되죠? 풀스러워도 됩니다잉 미씨 안만나지 않나 사원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봐 근데 내가 그거 대답을 했다? 근데 싱크 느려서 아 이 BJ 왜 대답 안해? 욕하면서 나가 미친 근데 나가면은 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대답해 나 진짜 울 뻔했다 나 눈무열게 개쩌른네 진짜 울 뻔했어 나 이기름 줘 배드님 확인, 확인 오피스 같은데? 오피스? 야, 창문에 하나 쳐다보고 있다가 오피스 가봐, 셔디야. 오피스. 글로. 어, 그쪽. 오피스 맞아, 오피스에 있어. 지하로 가서, 저리 쳐다들어 가볼까? 배드님 창문 조심 배드님 창문 조심 배드님 창문 조심 배드님 창문 조심 어, 오케이 신뢰, 신뢰, 신뢰 셔디스 여기 아니잖아, 그쪽 어디 말하는 거야, 어디? 오피스 이쪽일걸? 어디 말하는 거야? 어디, 어디, 쟤르 포관물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게 궁금하단 게 내 손에 있단 게 내 생각에 여기다가 뷰지를 한 번 똥 띡 딱 땅 땅 땅 땅 땅 일단 실집으로 들어갈까? 나 지위 속 짐이 완료. 화장실 도와줘, 한 명, 한 명 빨리 여기 도와줘, 여기 한 명. 빨리 한 명, 한 명. 여기, 여기 한 명 있는데? 지하에? 어, 너무 망했어. 펄치 있다, 지하에. 다운, 다운, 카프칸 다운. 다운? 응. 저기, 길. 오, 한 명 더. 하나 더? 얘들아, 내게 시간을 주지 않는데? 내가 수류탄으로 다 찢어버릴게. 지하 좀 가봐요. 할 수 있어요. 지하 뭐하러 가. 이미, 이미 2층에 올라와서 다 뚫어놨는데. 지하를 뭐하러 가. 아유, 다운. 그냥 말했어, 이 씨. 울겠다, 울겠다. 삐 설 때 하나 더 없어. 삐 설 때 하나도 없어. 없어, 삐 설 때 들어가, 들어가.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사다야, 들어가. 삐 설 때 들어가 빨리. 미스터 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발질에 조심하고. 발질에 좀 없애줘, 발질에. 발질 없애줘. 사다야, 아래. 빨리 빨리 없애 없애. 없애. 업했어? 다운다잉. 빨리 나와 빨리 따라 나와 수탄 던질거야 여기다 어어 나 총 맞았어 나 필이야 내 생각에 우리 팀 글라제가 쐈으니까 나 글라제 죽일게 헤드니 여기로 들어와 헤드니 여기로 들어와 왜왜왜 나 수탄 던질거야 오빠 내 앞에를 막어 내 앞에를 막어 안오는데 그냥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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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한나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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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따오 뺏뺏뺏뺏 나이스 아 나 딜 넣었는데 잡진 못했네 아깝다 뭐야 왜이래 밤에 뭔데? 뭐 보라는건데 그거 위에서 매달리면 그냥 보이는데 적은 헤드님 안보이고 씨로 거꾸로는 그치 그치 아니 나 거꾸로 메달 있던거야 저거 버거 때문에 그래 크으 완벽한 플레이데스 예에